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이길래 걱정이는 무엇이길래 그 말을 나를 이렇게도 그렇게 할까요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한 우리 가슴을 볼 때 울 사람 정의정이 무엇이길래 걱정이 무엇이길래 내 맘을 설레게 하나 한 사람을 위한 마음 내 전부야 걱정이는 내 전부야 정의정이 무엇이길래 그 정의이 무엇이길래 그 정의이 내 전부야 정의이 무엇이길래 고정이는 무엇이길래 말할 날을 이렇게도 그렇게 할까요 사랑한다 그 말로도 사랑한다 그 말로도 부족한 우리 가슴을 볼 때 울 사람 정의이 무엇이길래 정의이 무엇이길래 고정이 무엇이길래 내 맘이 무엇이길래 내 맘을 설레게 하나 내 전부는 무엇이길래 내 전부는 무엇이길래 내 전부는 무엇이길래 감사합니다